이 영상이 여러분들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작하였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라. 사람은 하지 않는 것이 있은 뒤에야 비로소 하는 것이 있게 된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필요한 일과 불필요한 일을 모두 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의 시간과 정력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일들을 선별하여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순리에 역행하지 말라. 눈앞에 이게 눈이 멀어 성공에만 집착하면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된다. 자기 수양은 반드시 내면에서부터 시작하여 진행해야 한다. 상처는 잊어라. 은혜는 결코 잊지 말라. 군자는 말은 어느 래도 행동에는 민첩하다. 진정한 알문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다. 흥쯤 없는 조약돌보다는 흥쯤 있는 다이아몬드가 낫다. 군자는 말하기 전에 행동하고 그 자신의 행동에 맞춰 말을 한다. 자기보다 못한 자를 벗어로 삼지 말라. 허물이 있다면 버리기를 두려워 말라. 충심과 성실을 첫 번째 원칙으로 지켜라. 상처는 정의로 갚고 은혜는 은혜로 갚아라. 가장 위대한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때에 있다. 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자주 변해야 한다. 모든 것은 제각기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나 모든 이가 그것을 볼 수는 없다. 흥며한 말과 간사한 외모는 진정한 믿었과는 거리가 멀다. 지식의 본질이란 지식이 있으면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고 지식이 없으면 자신의 무식함을 자백하는 것이다. 좋은 사람을 보면 그를 본보기로 삼아 모방하러 노력하고 나쁜 사람을 보면 내게도 그런 흠이 있나 찾아보라. 예절의 법칙을 제대로 알지 않고서 인격을 쌓는 것은 불가능하다. 군자는 마음이 평안하고 차분하나 소인은 항상 근심하고 걱정한다. 인간은 선천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나 후천적으로 큰 차이가 나게 된다. 멈추지만 않는다면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 끝난 일을 말하여 무엇하며 이미 지나간 일을 비난하여 생각 하나 배우지 않으면 위험하다. 덕을 닫지 않는 것 학문을 전수하지 않는 것 위로움을 듣고도 옮기지 않는 것 선하지 않은 걸 고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나의 걱정거리이다. 산을 움직이려 하는 자는 작은 볼을 틀어내는 일부터 시작한다. 멀리 내다보지 않는다면 가까운 곳에 반드시 근심이 있다. 군자는 일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원인을 찾는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이 없음을 걱정하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멀리서 사람이 찾아오게 하라. 가지를 쳐주고 받침대로 받쳐준 나무는 곱게 잘 자라지만 내버려둔 나무는 아무렇게나 자란다. 사람도 이와 같아서 남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말을 잘 듣고 코치는 사람은 그만큼 발전한다. 군자는 세 가지 경계할 바가 있다. 젊었을 때는 혈기가 잡히지 않았기에 여색을 경계하고 작년이 되면 혈기가 바깥으로 다투는 것을 경계하고 늙으면 혈기가 이미 쇄하였으므로 탐욕을 경계하라. 군자는 타인의 좋은 점을 말하고 약한 점은 말하지 않는다. 반대로 소인은 타인의 좋은 점은 말하지 않고 약한 점만 말한다. 나는 하루에 세 번 나 자신을 반성해본다. 남을 위해 충실함을 다했는지 친구와 사귀어신을 지켰는가 배운 것을 남에게 전했는가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피고 모든 사람이 그를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말하고자 하는 바를 먼저 실행하라. 그런 다음 말해야 한다. 모든 것이 참되면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다름 아닌 자신에게 전력을 다하고 충실하라. 자기를 내버려두고 남의 일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은 자신의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인재를 뽑을 때는 말만 번지르하게 앞세우는 사람보다는 행동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는 사람을 우선시해야 한다.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자리만 차지한 채 말만 앞세우면 업무 효율성은 물론 조직의 사기 역시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아홉 가지를 유심히 살피라. 첫째 충성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멀리 심부름을 시켜보라. 둘째 공경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가까이 두고 써보라. 셋째 능력을 알고 싶다면 번거로운 일을 시켜보라. 넷째 지혜들 알고 싶다면 갑자기 질문을 해보라. 다섯째 신용을 알고 싶다면 급한 약속을 해보라. 여섯째 얼마나 착한지 알고 싶다면 재물을 맡겨보라. 일곱째 철의를 알고 싶다면 위급한 일을 얘기해보라. 여덟째 절도를 알고 싶다면 술에 취하게 하라. 아홉째 호색함을 알고 싶다면 남녀가 섞여 지내게 하라. 사람을 잘 살피려면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들여다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사람을 파악하는 보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잘 살펴야 한다. 말과 행동을 잘 보고 그렇게 하는 까대기나 이유를 알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둘째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 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여기에는 남의 말을 함부로 듣지 말라는 뜻 역시 포함되어 있다. 셋째 말과 행동의 원인을 알았다면 그것이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서 한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 즉 풍성과 사람 댐댐이를 살펴야 한다. 군자는 자기가 말한 것이 지나친 것에 부끄러워해야 한다. 실행하지 않는 말을 삼가고 말 이상으로 실천하도록 힘쓴다. 남에게 참견하지 말고 자기에게 충실하라. 군자는 자기의 처지에 충실함과 동시에 남의 영역을 침범해서 쓸데없이 간섭하거나 말 참견을 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잘못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고쳐라. 군자라 하더라도 인간인 이상 과실은 있게 마련이다. 군자는 다음 네 가지를 두려워해야 한다. 첫째 도의에서 벗어나는 것 둘째 학문을 게을리 하는 것 셋째 잘 듣고도 실행치 못하는 것 넷째 착하지 않음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을 항상 두려워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즉각 반성하고 고쳐야 한다. 타인에게 미움받는 여섯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타인의 나쁜 점을 들춰내는 사람 둘째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비방하는 사람 셋째 용감하지만 무례한 사람 넷째 과감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다섯째 자기의 편견을 내세우며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 여섯째 불손한 짓을 가지고 용감하다고 여기는 사람 일곱째 혹독한 말로 남을 공격하면서 컸다고 여기는 사람은 타인의 미움을 받는다. 나이 40에 타인에게 미움을 보인다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